네 오늘은 제가 심슨티를 입었는데 오늘은 바로 유니버셜 스튜디오 플로리다 파크를 가는 날입니다 오늘은 할로운 호르나이트까지 즐기는 날이어가지고 새벽 2시까지 파크를 운영하거든요 오늘 베프님들하고 같이 유니버셜 스튜디오 플로리다를 오늘 즐겨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대되시나요 오늘? 아 오늘 기대됩니다 새벽 2시까지 갈려 새벽 2시까지 다들 되게 흥분해 계시고 다들 좋아하셔서 다행인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도 신나게 즐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아 이런 거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제가 비키니마트 만나서 너무 만나고 싶다고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 escola 지금은 홀월 메이크업 쇼를 보러 왔습니다 이거는 올랜드에서 보실 수 있는 쇼인데 공포영화 속 등장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쇼예요. 한번 지금 볼게요. 내부 촬영을 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돼서 이거 좀 약간 코미디쇼거든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도 놓치지 말고 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공연은 미리 좀 들어와서 보시는 게 좋아요. 대기 공간에 이렇게 할로위때 사용하던 소품이나 공포영화 속 소품들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유니버지 스튜디오가 리메이크한 미가 소품들 이 영화보다는 예전에 예전 미이라는 영화가 훨씬 더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어요. 꼭 제가 좋아하는 첫 키를 해요. 첫 키 첫 키 이 공연은 영화 매니아라면 꼭 봐야 할 재미난 쇼인데요. 옛날 유니버셜 스튜디오에는 이런 영화적 재미를 볼 수 있는 공연들이 참 많았는데 많이 사라진 게 아쉬워요. 이 공연 중엔 관객 한 명이 지목을 당해 참여하게 되는데 베프님 중 한 분이 지목되셨어요. 이 공연이 지목됩니다. ah all right let's do a test run right now one two three meus she can grow our voice wow there we go eugene a scar is born on three one 1, 2, 3, 스테이예요! 한 번 지목당한 관객은 공연 내내 몇 가지 경험을 더 하게 되는데 당황하셨을 베프님은 생각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습니다. 지목을 당한 관객에게는 추억을 위해 사진도 줍니다. 사실 저는 경험상 베프님 중 한 명이 지목당할 것 같다고 생각했었는데 일부러 아무 말도 안 해줬거든요. 버프 투어의 재미 중 하나랄까요? 처음엔 진짜 너무 얼떨떨떨했는데 당첨돼서 오히려 다행인 것 같아요. 너무 즐거웠어요. 이게 할로윈 때만 설치되는 그런 무대 장치거든요? 거리마다? 이제 밤이 되면 여기에 연기자들이 숨어서 깜짝 놀래키는 그런 스트리트입니다. 이거 누가 봅시다. 맞아요. 여기 걸어놓을 것 같은데? 네. 누가 그럴 것 같아요. 낮에는 그냥 이렇게 보면 되고 밤에는 여러분들 연기자가 숨을 수 있죠? 아... 진짜 대박이다. 아 이런 것도 중요해. 우와... 다음에 이제 ET를 타러 갔습니다. ET 어드벤처 트랙션은 여기 올랜도에서밖에 탈 수가 없어요. 나머지는 다 사라져가지고 여기서만 타보실 수도 있고 다른 스티브를 드리자면 입장할 때 이름을 물어보거든요. 이름 얘기하시면 마지막에 ET가 자기 이름 불러주는 걸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아니, ET는 신경이 안 돼. 이거 펌프님 아니면 어떻게 알죠? 하하하하하하하 요리 하나의 큰 문제가 있을까? 3만 6 3만 anni 이제 3만 4년을 가까이 E. T. E. T. passive firma delt 군대의 스페이 홈 지난리와 함께해 EL. 이 투명의 스페이 홈 지난리와 함께해 였습니다. 이 투명의 스페이 홈 지난리와 함께해봅니다. 이 투명의 스페이 홈 지난리와 함께해 였습니다. 에스트의 스페이 홈 지난리의 스페이 홈 지난리와 함께하는 스페이 코아트의 스페이 홈 지난리와 함께해 였습니다. 하하하하, I work for BUSS 이 카드에다가 이름을 입력해주는 거에요. 자기가 불리고 싶은 이름을 이제 이거 나중에 탑승할 때 제시하면은 이 티가 이름을 마지막에 불러줍니다. 뭐라고? 스피벅을 했어요. 저는 스피벅으로 했습니다. 과연 발음할 수 있을지 자신의 아버지인데 발음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왜 웃고 있고 왔어요? 브래드 핏. 됐습니다. 히트 타셨을 때 어떤 게 있냐면은 자전거가 땅에 붙어 있을 때는 이 티가 안 나와요 그리고 이 티가 나와야지만 한으로 뜨고요 그 다음에 행성에 도착했을 때는 이 티가 이미 있잖아요 바깥에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방문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다 계산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 것도 보셨으면 디테일을 알 수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같았으면은 계속 들어가 있는 걸로 들어가 있거나 나와 있거나 이렇게 했겠죠 와 진짜 심슨 티셔츠 있고 심슨이랑 사진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바트가 바로 알아채고 좋아해 주더라고요 디즈니든 유니버셜이든 좋아하는 캐릭터와 관련된 뭔가를 사고 가면 다양한 리액션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심슨 라이더를 빼놓을 수가 없죠 심슨 라이더도 타볼 건데 LA도 있긴 하지만 재밌을 것 같습니다 타고 돌게요 타볼 그 잘 빠진 답 Pow 2001념도 지금 보시는 저 탑이 1964년 뉴욕 박람회 때 실제로 있었어요 이게 엑스포 때 우리가 엑스포에 참여를 했는데 이제 그 엑스포 뒤에 숨겨진 공간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맨인불렛 멤버들을 도와서 외계인을 물리치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일반적인 슈팅 다크라이드인데 이제 그렇게 슈팅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야기까지 함께 경험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스마트폰으로 헤어져서 이제 모든 곳에 관한다면 다음 시간에 gen이 워장으로 Steak 그 엑스포까지 한 번에 참여해 파워터 조합을 피해 15개월이 존맛의 차이 맞아서 더 올려야 돼 효율을 꾸며 여러분 내일이 없는 것처럼 보세요 우리 중에 제일 에너지가 넘치는 분이에요 저 어제 오늘 새벽 2시까지 있을 예정이니까 이거 고프로 제가 훔쳐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구독자 제 쪽으로 구독과 좋아요 무슨 채널 하시죠? 무슨 채널? 아 저는 마술 채널을 하는데 구독자가 별로 안 돼요 아 이번 기회에 홍보하세요 너도 별로 안 되지만 그래도 알려주세요 마술 좋아하는 사람 있을 수 있잖아 제 채널은 마연삽이라고 치시면 마술 연습하는 삽살엘기 줄여서 마연삽이에요 그럼 궁금한 게 왜 삽살엘기에요? 저는 아 근데 너무 길어서 편집을 어떻게든지 오삽이라고도 부르고 사람들이 채널명 다시 한 번 주세요 마연삽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마술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하세요 여기가 시리우스 블랙 그 무슨 아 이게 열리는 거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게 그거 나오게 크리처 나오고 보려고 하는 거예요 때꼼이 내다보는 크리처가 보이시죠? 올랜도 유니버셔 스튜디오의 해리포터 테마 구역에는 이런 비밀들이 참 많은데요 더 많은 비밀은 위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도 재미있는 거 같아요 서울? 부산?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옥 맨팁이 안 작은 비밀인데 헤리포터 테마 구역 중 다이애건 헬리를 재현한 곳은 오직 올렌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사람이 많은데요. 그래서 나름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번 버프 투어에서도 전략적으로 이곳에 있는 어트랙션을 타지 않았습니다. 언제 타는지는 다음 영상에서 확인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 마법사 돈으로 이 테마 구역에 있는 상품을 구매하거나 혹은 먹을 거 사먹을 수가 있으니까 기념으로 가지셔도 상관없어요. 보시면 제가 지금 그린 곳에 쓸 수 있는 마법사들의 돈을 바꿔거든요.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10불이에요. 10달러가 최소래요. 최소가 10달러에요. 생각보다 그냥 종이에요. 그냥 종이에요. 코팅해놓고 싶은데. 다이애건 엘리 테마 구역에는 샵도 정말 많습니다. 아마 상품샵 구경만 하더라도 시간이 모자랄 거예요. 옷만 전문적으로 파는 곳, 신비한 동물만 전문적으로 파는 곳 등이 있는데 이 중에는 다른 나라의 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서도 있는 샵도 있지만 올렌도에서만 볼 수 있는 샵도 많습니다. 그래서 해리포터 팬이라면 올렌도에 가봐야 합니다. 리키 콜드런 이건 구멍난 가마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런 볼거리도 있습니다. 리키 콜드런은 오직 올렌도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도 많고 많이 붐비죠. 예약은 받지 않지만 의외로 수단이 빠르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이게 피시앤칩스 같은 올렌도 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서는 주로 햄버거와 피자 종류의 메뉴를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 베프님들은 이곳이 가장 맛있었다고 평가하더라고요. 버터비어가 유명하긴 하지만 저는 이번에 이 아이스크림 가게를 가봤는데요. 버터비어 못지않은 인기로 주리키인데 버터비어 맛의 아이스크림은 물론 기념품 컵에 파는 일반 아이스크림도 판매하고 있는 곳입니다. 인기가 정말 많아요. 포럼 끼칠 정도로 단맛에 에너지가 충전되었습니다. 다음에 분노의 질주 어트랙션입니다. 이거는 저기 아일랜드 오브 어드벤처에 있는 킹콩 어트랙션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걸 분노의 질주 테마로 파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종류의 질주 토마토에 있는 아 방역 있게 먼저 아마 전 우리 둘이 우리 둘이 아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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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 отдых 텐블렛 아빨 어어어어 아빨 아 날씨가 더 더워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트랜스포머를 타러 갈 건데요 트랜스포머는 스파이더맨 어트랙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를 트랜스포머 테마로 바꾼 거죠 지금 트랜스포머도 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약간 스파이더맨 훨씬 더 재밌거든요 스파이더맨이 오리지널이기도 하고 약간 트랜스포머는 영상에 너무 기대는 부분이 많아서 좋긴 한데 어쨌든 옳습니다 다음에 또 어떤 걸로 타러 갈지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이제 미라 롤러코스터 타는데요 이번에 9개월간 리뉴얼을 했다가 이번 주에 갓 오픈했어요 갓 오픈한 리뉴얼한 롤러코스터를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스턴 테큘러는 코로나 이후에 오픈한 신규 공연입니다 그 유명했던 터미네이터 공연을 없애고 만든 신규 공연 어트랙션인데 이건 정말 꼭 보셔야 하는 공연이에요 이런 공연을 처음 봤다니까요 그럼 현재 1,000m1 142m2 연기기 기준에 넣은 거리는 건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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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